그리고 장래의 귀신까지 감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동 열사님이 장래에 저희들한테 유지를 남겼습니다. 노동자가 주민된 세상을 만들어놔야 하고 꼭 윤석열 정권을 꼭 해주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시마 고현수 해양국의 처지를 막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폐지시키는 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변수사는 고용자들이 김진호총이 이수장에 함께 힘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상징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가 무선되어 있습니까? 바다가 무선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선되어 있습니까? 국민들과 해우물을 꼭 막아내요. 우리 발악을 지키고 우리 고래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려기래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노란색을 평우시켜 방량한 자 방량한 자 모두 공벌이래 부쿠시마 오염수 해악 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잠시만요 우선 위가 앞쪽으로 해주시죠 자기 위가 아니라 앞쪽으로 반드시 막아내자 일본은 해고용수를 자국 내에 보관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부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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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한 자 방귀한 자 모두 공폭이다 네 부쿠시마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 강구하러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날 정전 70년 전쟁위기를 넘어서 점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한반도 평화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부쿠시마 해고용수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함께 하실거죠 네 그리고 8월 12일 요리 보세요 일본 방사석원 압수 해악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모아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마음아버지 말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로 부쿠시마 해고용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방사석원 압수 해악 투기 저지 5차 등북행동의 날을 흰탕 박수와 합성으로 만지겠습니다 5차 공동행동에 참석해 주신 사회자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퍼포먼스 때 사용하신 해고사항을 앞쪽으로 반드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후에 또 퍼포먼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고현을 괴롭힌 일본 기시다로우가 뿐인 윤석열을 허악한 우리 해고사 네 핵물질 그리고 어코렛 네 이쁜 고네도 앞쪽으로 반드시 해주시고요 나오시는 길에 저희 복붙 박차에서 네 지금 윤석열을 금융연동으로 네 두유를 협상해 주셨습니다 두율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대와 해고사는 앞쪽으로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막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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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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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반불데? 이거 국방 행사했듯 미쳐봐 들어가세요 운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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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운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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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s 네 여행 네 김경북님 권윤 특검 승리님 고맙습니다 Pic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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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